자 13번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그냥 뭐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이는 것 같습니다 폴의 아버지가 그 원했어요 그가 피아니스트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925년에 그가 more more in 했네요 the royal college of music 뭐 하려구요 그 커리어를 추구하고자 자 list in, land in, applied in, enroll in 일단 apply 이 느낌이 지원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우리는 사용이 되는데 apply to나 apply for가 사용되지 apply in 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c번은 답이 되지 않고 enroll in 궁합이 이렇게 맞는 거죠 enroll in 그래서 어디 어디에 뭐하다 등록하다 그렇게 그 답은 d번으로 갈 수 있겠다 뭐 목록화 하다 상욕하다 이런 것들 다 거리가 멀죠 다른 거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셨구요 다음에